라임이 가운데 앞에 앉아있었어요 갑자기 노래가 시작하면서 혼자 일어나서 무대 중에서 춤추면서 혼자 즐기고요 라임튜브 안녕하세요 라임튜브 라임이에요 라임이 몇 살이에요? 일곱 살이요 마지막 나이 나랑 같이 춤추지 공부하는게 잘 어울려요 엄마, 아빠랑 함께하니까 재미있어요 나야. 나중에 커버 만들고 싶어요? 가수. 가수요. 요추원에서 우쿨렐라를 배워요. 아, 진짜요? 우쿨렐라 잘해요? 네. 잘 말라고. 시작! 다음엔 또 만나요. 안녕. 근데 나 지금 다 왔어. 어. 웃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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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음.